군인 위천 위천입니다. 군인 읍내권의 한 포인트에서 했습니다. 우리 폭파자가 국광을 친 사람도 있고요. 네 또 이렇게 두 분이서 하룻밤에서 잡은 문도 있습니다. 요거는 사자가 텔라노아 모르겠네요. 중첩급에다가 월이네요. 오늘 7월 7일입니다. 우리 간포 통신호님의 소식이 없고 또 차리 이동했습니다. 다른 포인트로 군인 위천 위천 붕어붕어 물 빠진 후에 붕어 나오기 시작입니다.